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실비김치 비빔밥이랑 꼬꼬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실비김치 비벼볼게요 그러면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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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~~ 음~~ 오~~ 자신 spice 스위 치코 음! 소식에 뼈가 내게 소식의 고추냉이를 먹으러 왔어요 소식을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기름에 치즈소스를 먹었을때 지금 이 고춧가루는? 나의 고춧가루는?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음~~ 먹었지만.. 제가 먹었을 때, 그게 엄청나요! 너무 맛있어! 뱀다!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을 맛을때 제가 먹었을 때 뱀다! 뱀다! 제가 먹었을 때, 이제 마늘을 먹으러 왔어요 맛있다 계속 먹으면 더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뜨거운 뼈가 맛있어 다 먹으면 더 맛있고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치즈가 잘 닦는 것도 정말 맛있다. 면이 너무 맛있을 것 같다. 잠시만요. 김도 잘 만족하단 면. 진짜 맛있다. 너무 시원하게 먹었지만, 맛이 더 좋지 않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었을 때, 음악에 한 번 먹었을 때, 그래도 잘 먹었을 때, 안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, 되게 맛있었을 때 먹었을 때, 그리고 식감에, 너무 맛있었음, 좋은 식감! 너무 맛있었어요! 음? 주의하고 등에 Wave 좀더 음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너무 달달한 느낌 아직은 어디에 있는지 오.. 잘 먹었어요 오..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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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고춧가루에 깨서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.. 고추에 올려서 먹기 너무 좋아요 아악! 고추는 통과가 되게 예쁘다 너무 고춧가루 너무 고춧가루 흠 흐름이 되면 드림없으면 더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스스로 보이는 고기가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매워요 오마이갓 잘 먹으면 바로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밥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입을 치킨ы에 한입을 먹고 있는 편이었는데 못먹는게 잘 안먹어서alet 털иг을 닦는 것이 오후 계란 한입을 먹어야 겠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하면서 계란이 Luft잠거리는라 해볼 별로랑 핵심은 친구들gg 우웅 고소한 맛 뱀에서 먹어야 한다 뱀에서 잘 먹었다 시원하는 뱀에서 우리가 먹으면 맛있다 뱀 욕구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다 뱀에 먹을 수 없는 뱀옹구와 함께 먹었던 뱀의 뱀 뱀에 1.5.5.5만원 뱀에서 먹으면 더 맛있다 맛있게 먹었던 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... 정말 맛있었어요! 아..땡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는 거랑 같이 먹어야겠어요! 너무 맛있었어요! talk to me 음~~ 빙대는 잘 어울리네요 평소에 입안에 고기 고기맛에 고기맛에 넣어오는 맛 이쁘게 소스에 오고! 단무지 너무 맛있다 오늘 이렇게 실비김치 비빔밥이랑 꼬꾸면, 실비김치 이렇게 해서 먹어봤는데요 실비김치 비빔밥은 원래도 먹었었는데 참치를 제가 오늘은 되게 큰 걸 넣어서 그런지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매웠어요 그래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맵찌리 분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도 실비김치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비벼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매워요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제가 막 김치를 되게 조금 넣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넉넉하게 넣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매웠고 근데 참치를 좀 큰 걸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김가루도 넣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막 그렇게 맵지 않게 먹었고요 실비김치 따로 먹으니까 역시 맵네요 역시 매워요 근데 확실히 실비파김치가 제가 저번에 먹었을 때 실비파김치가 너무 매웠는데 배추김치만 먹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맵진 않더라고요 파가 매운 거였어 네 그러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